가겠습니다 자, 뮤비에서 정말 그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도 엄지님의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정말 나타났었는데 그 슈퍼에서 이렇게 딱 넘기는 그 장면과 머리가 약간 흐흐흐 흐트러진 그 모습도 너무 잘 소화하시면서 어, 정말 다양한 면식을 또 예고하는 엄지님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, 좀 더 한번 볼까요? 네, 이 정도? 자,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자, 이렇게 하고 왼쪽도 한번 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, 두 번째 포즈 V 네 이번 앨범을 표현하는 네 BBG가 늘어난 V 를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, 정말부터 함께 마주고 계시고요 왼쪽 다운 마주시고요 자, 여기서 천천히 마지막으로 우측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, 여기서 엄지님의 MB 토탈이까지 잘 만났습니다 자, 쫓아 Keep 만나요 네 북쪽 다운 네 감사합니다.